터미니 선배님의 미쳐! 아, 진짜 잘하네요 나오세요! 홀리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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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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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! 유진! 나와! 유진! 해! 어허! 호! 호! 어허! 호! D-R-A-C-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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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! 시원! 와우 컴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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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! 유진이 형 끝났어요 유진이 형이 원했던 음악인 것 같은데 예예예예 이런 거 원했거든요 나는 지금 아까 전남이었는데 여의도 출근길인 줄 알았어 여기서! 어어 야야 이렇게! 아아 놓쳤어 놓쳤어 아아 나는 아까 여기 코너 돌 때 쇼트트랙 선수인 줄 알았어 유진이 형 깜짝 놀랐어 유진! 해! 해! 어허! 어허! 왜냐면 여기서 이걸 빨리 해야 되는 거야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아아 들려! 주세요 어 유진! 디에야! 유진 스톱! 유진! 유진 스톱! 유진! 유진 스톱! 유진 스톱! 시스타 선배님의 쉐이킷! 바로 진짜 얼마 안 나왔는데 원형 지금 준비하고 자 아시는 분들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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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시는 분들 나오세요 야 다 돼 야 자 사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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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 되지 않겠네 라운드 깨세요 그럼 우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헤이! 정답입니다 좀 더 핫하게 레츠고 레츠고 컴온! 헉! 정답 왜 나간 거야? 뭐라고요? 쉐이킷 it! 쉐이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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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서요 멘키롱, 멘키롱. 상통체로 들고 가면 됩니다. 축하합니다. 헤이, 헤이, 헤이. 쉐이킷, 쉐이킷. 밤새 난 쉐이킷, 쉐이킷. 와우. 프라이데이.